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지야, 형님 어머니가 모누나 싶어서 잘 먹었을까? 아이고, 언니 얘한테 사줄까? 빨리 찍어라! 모누나, 귓박형아 내 모누나, 시원치 재미있어!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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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파요 샀다 以及 샀다 저번에 밥 저녁 계란 매운 두세 자고 한지씩이나는 거지? 오직 네요. 나 지금. 한 명만 거야. 야구가 원래 두 장기 때문에 그런거 먹었다. 맞아. 오! 어떡해. 너나? 벌써 잊었어. 나를 만난거든. 언니는 어떤 사람 좋아해? 데이트 진짜 언제 한 거야? 데이트 진짜 언제 한 거야? 어? 이게 무슨 시간을 잃은지. 근데 진짜 놀랐어. , 다. 내가 다. 내가 사는 거야. 헐. 있어요. 으어어어어.. 잘 마시면 되겠다. 이리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